자 여기 아무도 관심 없죠? 솔직히 별로 관심 없을 거에요 근데 이걸 내가 유튜브에 올려도 하거든요 유튜브에 올려서 말하는 거 자막까지 다 하죠 제가 지금 다 해가지고 자! 자 이제 1경기 자! 원더테크 타이티매치에요! 타이티매치 형들은 1경기 아 오늘 해설 좋은데요? 요게 문제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오락실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라켓돌로를 산다 그랬는데 라켓돌로는 2원생 증기가 돼요 이거 녹빵이에요 녹빵 자 동차종이죠 자 1비가 형제차 장기사 1비가 그 도전자 이케알입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아 처음에 이케알 치고 나갑니다 이케알 치고 나갑니다 이케알은 차에서 차도매치를 했었는데 알파고매치를 했었는데 오른쪽이 오른쪽이 이케알 이케알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배치하려고 현재 40초 지난 와중에 먼지로 행차 하시는 분들은 전혀 컨디션에서 풀리지않아요 아까 배치한대 사용되어 있거든요 뒤에 시끄러운 거 양해해주세요 공통순간이기 때문에 핸드에 지금 노란색 카드마켓 사전에서 아 이거 좀 실수가 컸는데요 둘다 랭크가 낮으니까 틀빛이 얼마 없어요 좀 약간 흥미지는 아이고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게 이 RS4라는 차가 그렇게 썩 좋은 차가 아니란 말이죠 자 시원갔어요 야외선 안빠졌습니다 이제 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뉴벨트 가면 안돼요 시원 배치입니다 아 기어가 안보이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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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산이죠 에도마시에서 지금 에도마시나가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다 붙죠 이야 바꼈어요 예 잘 되꼈습니다 깔끔합니다 다시 이제 경기전 나오고요 아 시원갑니다 여기서 붙죠 어차피 아 긁었어요 여기서 아 아 막혔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아 여기서 라인을 좀 늦게 탔다는 어 그리핀 나왔어요 다시 들어 오케오 나왔어요 예 예 야 역시 원조 형태씨 안가요 예 자 자 15도매에서 거리가 좀 벌어졌습니다 10미터 쪽이에요 아 부리쳤어요 안쪽으로 야 막았어요 여기 중요하죠 이 콜라 빨간색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안쪽으로 바구 들죠 아 막혔어요 예 좋아요 지금 지금 두루 선수는 1대 매치점인데 정말 컨디션 좋아요 지금 트렁크에 예 아 브리처님 막혔어요 안있어 예 아 잘막어요 어어 예 둘중에 한명은 괄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1키로 한 번 해서 1키로 예 어 어어 쫓어요 어어 아 야 여기서 되지만 코너가 없거든요 아 아 경기 이렇게 끝났다 변수건 없어요 변수건 예 코너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이 경기 너무 아쉬워요 아 역시 언더테이커는 다름이다